그럼 어떤 경우에 처벌이 적용되고 또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소비자 궁금증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일단 5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일행이 나눠서 식당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행 8명이 4명씩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적발되면 식당 사장님은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물론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예외고요. 또 회사 구내식당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숙박업소 이용도 절반 이하로 줄이라고 했는데 취소 통보를 받은 분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주요 호텔과 리조트 예약률, 연말이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만일 50%를 넘어서 일부 손님들의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정부 공식 입장은 공정위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절반 정도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건데 다만 대부분의 호텔과 리조트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위약금 없이 취소를 해준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또 영향이 큰 곳이 골프장과 스키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국 골프장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다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골프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캐디는 반드시 동반하고 4인 플레이를 3인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스키장의 경우 당장 내년 1월 3일까지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연말에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강릉이나 속초 등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나시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광 명소와 국공립공원이 모두 폐쇄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